에이사 안녕 안나야 나 오늘 핑크퐁 세메팬 가져왔다 우와 진짜 아빠 나도 보여줘 보여줘 우와 되게 좋다 이렇게 세 개나 갖고 온거야 우와 너는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에이사야 나 하나만 주면 안돼 다 같이 쓰자 우와 나는 레드 여긴 레드 여긴 블루네 블루 레디 우리 그려보자 이거 진짜 쓸 수 있어? 해볼래 해볼래 친구야 너도 그려 나는 꼭 신비아파트에 신비처럼 그렸어 우리 그림과 보여주자 짜잔 여기는 엘사가 엘사야 이거 누구야? 안나 안나야 뭐야 나 그려졌다 나는 이거 봐 또 친구들 신비같은데 이상하게 그렸고요 여기 나비도 그렸어요 엘사야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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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헬로 에브리원 헬로 피자 오늘은 그동안 배운걸 테스트 해볼거에요 엘사야 나 공부 안했는데 어떡하지 엘사 공부를 많이 했어? 엘사야 어떡해 나 시험 못할거같애 0점 맞을거같애 5점 맞을거같애 모두들 너무 좋아하네요 이 위에 그러면 자기 이름을 쓰고 시험을 보도록 해요 다들 100점 맞을 수 있지요? 네 좋아요 그러면 오오올라잇 뭐야 테스트 스톱 아 와우 아 나도 모르겠어 어떡해 아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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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꺼 보지않아요 어떡해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2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3 우와 나 오늘 100점 맞을 것 같아 우예 와우 우와 다했다 다 풀었다 짜잔 귀요미야 엘사도 다 풀었어 선생님 다했어요 엘지야 오케이 그러면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채점을 해볼게요 어? 에이 사나이 아주 공부를 잘했군요 100점이에요 100점 그 다음에 안나 그 다음에 안나 뭐죠?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응 안나는 집에서 공부를 안했군요 안나는 0점이에요 0점 친구들 이거는 엄마한테 갖다 주도록 하세요 어떡해 1 더하기 1은 귀요미 맞는데요 5 더하기 5는 5 더하기 5는 5 5 더하기 5는 10 우와 엘사 공부 진짜 잘한다 나 어떡하지 나 이제 5한테 끝날거야 안나야 안나야 괜찮아 우리 같이 공부하자 알았어 그러면 엘사가 알려줘 고마워 엘사야 친구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콤백콤 하세요 굿밤 마이 티쳐 잘 잤다 예지도 일어났네 쭈쭈쭈쭈 쭈쭈쭈쭈쭈 Centre 자 예지 여기에 누워있어 예지 잠깐만 누워있어봐 예지아 우리 예지 뒤집었어 우리 예지 이제 맘마 먹자 맛있는 맘마 시간 나 멘마 집에 들어간 뒤집어라 예지 아 아 아 아 아 레czas 아 아 아 아 아 아 와! 예지야, 다 먹었다! 예지, 맘마 먹고 여기 다 묻혔네? 우리 이제 씻으러 가자, 예지야! 우리 예지, 꼬로로 세면대에서 세수도 하고, 손도 닦고 씻자! 자, 물을 틀어! 예지, 이걸로 세수도 하고 물을 Breworks 자, 이리 손 from the feet 잠방 이제 우리 우유 먹자 맘마 이제 유지 납점 자러 가자! 안녕! 안녕! 안녕!